선관위는 이맘때 되면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. 내 한 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요. 이번 총선 내 한 표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 비율 78.5%. 지난 총선 지방선거 심지어 대선보다 높았습니다. 투표장 나갈 준비는 되셨다는 거죠. 이제 잘 찍으시면 됩니다. 충분히 고민하고 꼼꼼히 따져서 내 한 표 가장 값어치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. 마침 표 찍겠습니다. 내 표의 가치 정하는 건 나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